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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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데 사람이 많이 올 때에는 좀 줄어들었고 사람이 얼마치 한 20여 명 올 때에는 약 5분 정도씩 이렇게 할인을 하려고 합니다.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인생 5년 말기를 얼만큼 품이 있고 멋지게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여러분 연금 다 들으셨나요? 풍족하신가요? 다 혼자만 참석하시고요. 연금이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. 100세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연금이 부족해요.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용돈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걸 전 연구를 해서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태양광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태양광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능력에 맞게끔 같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. 지금 태양광이 보통 구자별로 100킬로와트짜리 또 아니면 1메가짜리 또 1기가짜리 이런 식으로 능력에 따라서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1메가 하면 1,000킬로와트입니다. 이것 5,000평에 들어가는 한 1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월의 금액은 20억이에요. 1메가가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저희들이 한 번 해드립니다. 아니면 연금 정도로만 하신다면 100킬로와트짜리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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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